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프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우리가 함께 되살려낸 책 사이또이또리의 괜찮아 분명 다 잘될거야 사이또이또리지음 김진아 옹김 나비이펙트 출판사입니다 사이또이또리의 기분 좋은 멋진 책 그리고 너무 예쁜 책이죠 속지 디자인까지 참 다 예쁜 책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표지 디자인 했을 때 그래도 보면서 이렇게까지 실제로 보았을 때 더 예쁠거라고 예측은 못했는데 정말 알간 디자이너님 너무 멋진 디자인도 해주셨고 우리가 함께 잘 선택한 멋진 표지 다시 봐도 예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더욱더 주옥같죠 오늘은 또 사이또이또리의 멋진 지혜 일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거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중에서 사리사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 사리사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급 관료나 공무원들의 일은 공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돈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 욕망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이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사리사욕이라고 억누르면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중요한 힘을 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많이 사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 등등 나만의 사리사욕을 불태워도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사를 사리사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고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지요 많은 사람이 기뻐하니까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며 제멋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악한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이 주변 사람과 세상을 위해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사리사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욕망이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정도로는 아직 욕망이 많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도 그렇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어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다들 회사에 출근을 안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을 고용하면 제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사이토이토리 씨는 한 달에 한 번 더 출근을 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 대표가 회사에 안 가면 직원은 일을 안 한다고 반박하지만 근면한 직원을 채용하면 제가 없어도 알아서 야무지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여줄 사람을 구하느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면 쌀농사도 지금은 기계만 돌리면 몇십 명분의 몫을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중 한 명이라도 쌀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쌀농사가 가능하죠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저 욕망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꼭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말도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욕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그리고 더 나아가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 보세요 원하는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또 아주 예쁜 또 사진이 또 옆에 이렇게 정말 커피 한 잔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마다 이렇게 여유와 쉼을 이렇게 함께 줄 수 있는 구성이어서 참 좋은데요 책춘함 편집본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요약 편집본 내용 여기 링크로 함께 걸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책춘함 요약 편집본 다운로드 하시면 책 내용의 일부를 편히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땐 쉽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우선 그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만약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면 조금씩 저축을 해본다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죠 몇몇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든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면 망가집니다 차에 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괜찮겠지만 아무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로 엑셀을 계속 밟아 대면 엔진이 망가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2톤짜리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에 4톤짜리 짐을 실더라도 못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부하도 걸리지 않은 상태 즉 자동차 기어가 중립에 놓인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대기만 한다면 엔진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고민하는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자 여러분 한번 정말 해볼까요 자 여러분 손에 레몬이 있습니다 그 레몬을 여러분 칼로 조심스럽게 반자를 쭉 잘라보세요 즙이 많은 레몬이라서 벌써 즙이 쭉 새어나오네요 자 그 반쪽짜리 레몬을 손에 쥐고 자 이렇게 한번 쭉 짜서 여러분의 레몬즙을 여러분 입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어떤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제경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에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향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며 적군과 교전을 해도 병사들 대다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은 튼튼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상상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살려냈던 책 그때 제목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이었는데 다시 또 이제 출간된 내용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 있죠 그렉 브레이든의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자 그래서 걱정이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런 구절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보통 많은 책들 시크릿 류의 책들이 이야기를 하죠 끌어당기면 법칙이 언제나 발생한다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시크릿의 마지막 다큐멘터리 보셔도요 바닷가에 그 모래사변에 feeling good이라고 이제 글을 적잖아요 그 feeling good이라는 그것이 바로 시크릿의 핵심 내용 중 하나죠 왜냐하면 느낌이 그것을 당기게 되니까 조디 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도 새로운 미래를 다가오게 하려면 당신의 느낌을 바꾸고 의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양재장의 현실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의 상상력을 잘 훈련시켜라 그거라기 위한 좋은 방법이 또 뭔가요 또 역시 우리가 함께 되살려냈던 책 Affirmation 그렇죠?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우리가 또 그걸 위해서 또 되살려냈던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해보면 왜 느낌이 그러한 일들을 실제 불러들이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또 좋아하시는 여러분 네빌고다드의 상상의 힘에 관한 내용도 결국 인간이 신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그 핵심 능력, 상상력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현실로 상상되었다는 것 알아차리실 수 있나요? 유튜브도 누군가 상상했죠? 컴퓨터도 누군가 상상했는데 현실화했죠?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사무실, 공간 누군가 디자인한 거죠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 여러분의 스마트폰 모두가 누군가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화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자 그건 또 행운사용법의 일곱 가지 메커니즘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가 안 되는데 그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혹은 이 우주에 흐르는 그 흐름들을 좌우하는 그 법칙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사이또또리 씨는 이 책에서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자 이건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이렇게 반전시켜 버리죠 살이사욕 가지세요 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그거 재능이에요 이렇게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칭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요즘 또 소개 몇 번 드렸던 청소력에 관한 내용이죠 책춘함도 스스로 청소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어제 그래도 얘기하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제 또 화장실 청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 청소가 이제 문제인데요 책은 계속 쌓이지 공간은 한계가 있지 저에게는 또 이제 또 5분 청소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기 정말 싫으면 타이머 5분만 맞춰놓고 그 5분 동안만 청소하는 거죠 네 한 번 또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칭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네 청소를 해도 여러분의 그 주변 장을 그 필드 에너지 장이죠 그 에너지 장을 정화하게 되니까 그 에너지 장에 의해서 끌려오는 일들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알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곰곰이 한 번 들어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자에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용도요 여러분 책춘함에 책을 보는 방식 아시죠? 내용을 전달 드릴 때 하는 방식 정말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저자들이 태어난 시대, 장소, 인종, 성별, 직업,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귀담어 들어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새 또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뭔가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 데이비드 오켄스 박사님 또 많은 고금의 성인들을 비롯한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똑같이 하나요? 참 마이클 뉴턴도 있네요 자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한 인간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어떤 아바타 우리 몸의 모습, 가족, 그리고 직업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운명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디자인해서 왔다고 하죠 우리 눈에는 되게 열악하고 아 정말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영혼의 의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이 생을 스스로 디자인해서 왔다는 것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최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스스로 부여했다 라는 말을 하죠 또 여기 히똸리 씨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을 계속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떤 게 좋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그런 패러다임을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을 더 이상 희생양의 게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책춘함의 표현으로는 미운 오리 새끼 게임이나 그렇죠? 혹은 애벌레의 게임이 아닌 에고 게임이 아닌 아 내가 스스로 이 생을 디자인해서 온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나요? 내가 바로 셀프 히어로 게임 내가 내 생의 주인공이구나 바로 히어로구나 라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 그럼 내가 주어진 것이라면 이 속에서 최대한 내게 주어진 안에서 한번 해보자 누구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기회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여러분 테슬라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군 아니고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잖아요 한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파워블러브의 저자이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시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전율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어떤 책 여러분 또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어서 사회계층 간의 이동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적 밈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내가 주어진 그곳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즐겁게 희돌이처럼 재미나게 목숨 걸고 진지하게 즐거운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life is difficult죠 삶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희돌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삶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즐겨야 한다 그래서 삶은 놀유자를 써서 유행이다 노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춘함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삶은 게임이다 게임은 레벨업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 게임은 즐기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삶을 게임으로 함께 즐겨가 보는 것 책춘함 나비스쿨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또 북코칭과 더불어 여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춘함 편집본 요약 편집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이제 함께 여기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또 편하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고요 또 책춘함의 다양한 소식들 나비스쿨.kr 하시면 무료 류스레터 발간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채팅방 있습니다 그렇죠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 그 다음에 책춘함 나비스쿨 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 카페네이버.com 슬라시 북 튜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책과 같은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널리 널리 함께 퍼뜨려가는 책춘함 나비효과 함께 읽혀가 보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그 장 두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